다 맞았으니까 90점. 하나 틀렸다고? 하나 틀렸다고? 수빈은 자기가 맞는지 틀렸는지 조차도 못해. 자기가 알아야지. 그거는 이제 1절에 맞았으니까. 2절에 실수한 거니까.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거 해봐. 셋, 넷. 왜 이제 왔어. 바깥으로 빼요. 박자가 여기서 맞아서 틀린 거야.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아, 이거. 아, 찌르는 거죠? 아, 찌르는 거. 다시 한 번. 둘, 셋, 넷. 쿵쿵. 어깨, 어깨. 왜 자꾸 뒤로 젖히냐고. 쿵쿵. 지난번에 미란이랑 이거 둘이 잘했잖아요, 여러분. 에어로빅이 어디 갔어? 하나 되면 하나가 안 됐나 봅니다. 아니, 저게. 아니, 어떻게 저게 1승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에어로빅 할 때처럼. 때렸다 내려오면서. 시작. 쿵쿵. 아니야, 몸을 안 쓰면 자꾸 잊어버려. 쿵쿵쿵쿵쿵. 아니야, 따라해봐. 제자리에서 돌지도 마. 그리고 쿵쿵. 뭔가 또 시작된 느낌이 들어요. 불길한 예감이 있는다, 뭔가. 아, 이거 시작이 됐네. 누가 제일 처음 하라고 그랬어? 돌지 말라니까 제자리에서. 제가 돌았습니까? 앞에 보고 셋, 넷. 오른쪽 돌아있는 애라고. 의미해 주십시오. 이렇게. 빨리 하지 마. 빨리 하면 또 엉망돼. 천천히. 춤이 안 될 땐 천천히. 늦게 뛰어, 늦게 뛰어. 두 번 치자마자 뛰고, 두 번. 치자마자 뛰고, 두 번. 이것만 하지 말고. 몸을 쓰라고, 몸을. 집에 가서 연습하고 오겠습니다. 형, 한 번 더. 하나. 둘 하면서 뛰고 하나. 둘 하면서 뛰고 하나. 셋, 넷.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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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서.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데자뷰가 지금. 그거 하나만 빼고 다 맞으니까. 정말 똑바로 잘하면 돼. 저기서 뒤에 가서 숨어서 연습하고 있을게요. 어. 아.